세종시립도서관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와의 소통회장인 제3의 어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14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날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. 초청 전문가는 모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들로 통번역가 박지연, 웹툰 비평가 임재환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. 참가 신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.